여러분 안녕하세요. 8월 9월처럼 이렇게 달에서 굉장히 상서로움의 암시가 담긴 또 최소 있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. 또 이런 달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또 돈복 터질 대박으로 이어져야 되겠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방법이 풍수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가을을 앞두고 또 포진이 되어있는 이런 8월과 9월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수비학에서 그 숫자 가운데 가장 재수있는 돈복 터지는 숫자는 8이었죠. 또 9단 구궁에서는 역시 또 가장 큰 목돈 운이라든지 또 돈 운으로는 끝내주는 숫자가 바로 숫자 9였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그 8월과 9월은 지니는 의미가 또 다른 달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고요. 이때 그 사주체 개인도 또 이런 달들이 또 마무리까지 그렇게 그 풍성하게 또 암시처럼 또 실제에서도 또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마음속의 그 바구니에 만족의 상태 또 기쁨의 상태 또 감사의 상태를 지니라고 풍수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기를 이런 마음의 그 상태로 보내게 될 때 그때 그 더 크게 주변 환경의 그 에너지를 또 우리가 그 바라는 대로 또 돈복이 터지게 또 재수있게 그 끌어당긴다고 풍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8월 9월에 가장 요구되는 그 자세이기도 합니다. 마음속에서 그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그 자신감 있는 그 확신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때 더 크게 또 부의 그 에너지라든지 또 귀족적인 그 행운의 삶을 더 자주 또 끌어당긴다고 합니다. 가을이라는 그 수확의 계절은 우리 모두가 또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록 그 도시 거주자로 살고 있더라도 모두 그 결실의 계절에 또 당당한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그래서 풍수에서는 그 8월 9월의 그 시기에 그 사람이 갖는 그 심리적인 준비 상태를 아주 그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심리 상태에서 바로 풍부하게 그 시기에 우리가 도음복을 그 결실로 거둘 수 있는 그 빛에게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죠. 우리가 도음복을 더 유리하게 또 불러들이는 그 신념적인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일들이 그 집에 그 꿀병을 그 세워두는 일처럼 또 돈자석처럼 우리에게 그 행운과 또 재수 있는 일들을 또 앞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달이 그 8월과 9월이 된다면 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니까요.